자, 이상협씨 삼행시부터 만나볼게요. 토! 토럼프! 출발!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바이든으로도 보내주세요. 읽어볼게요. 토! 토럼프, 마, 마산 가서 토, 토마토 먹음. 약해 약해. 상협씨, 출발! 재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3281님, 노잼! 그렇죠. 좀 재미없다 싶으면 노잼 붙여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토! 토닥토닥! 마! 마음을 토! 토닥토닥!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노잼을 붙일 때는 이건 정말 웃기려는 의도가 없다. 할 때 터지거든요. 토닥토닥, 마음을 토닥토닥은 정말 웃기려는 의도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3281님, 냉면 세트 드립니다. 5189님, 또 이 시류에 편승하시면서 토! 토로롱, 마, 마로롱, 토! 토로롱, 슉! 김선경씨, 좋아요. 토! 토지! 토지, 명작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마! 마지막 건 아직도 못 읽었어요. 오, 이게 대화소설인데. 토! 토 나와 너무 길어. 토지, 꼭 읽어볼 만한 작품이죠. 저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 김선경씨, 실패! 6847님이 토! 토럼프! 토, 토럼프 마음을 토, 토닥토닥! 그쵸, 그쵸, 좋아요. 아, 좋아요. 6847님, 드랍니다. 아, 재밌네요. 0133님, 토, 토끼가 우리 집 마당에서, 토끼가 우리 집 마당에서 놀다가 잘 보더니 토, 토 꼈어요. 슉! 아, 이거 좋다. 엄태준씨, 네. 토! 톰 크루즈입니다. 마! 많이 봐주세요. 토! 토 앞 건 매버리 아, 좋아요. 엄태준씨, 드랍니다. 멜로디 3행시 전에 6847님, 토! 토요일 밤에 마! 마로 그날에 토, 토요일 밤 아, 좋아요. 6847님, 드랍니다. 오, 광진씨. 토! 토끼와 거북이, 이서부와 마! 마지막 교훈 토, 토끼야. 아, 좋아요. 광진씨, 드랍니다. 아, 좋아요.